고린도 전서 1장 2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 말씀을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말씀 구절은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른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절을 정하게 된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교회의 정의 교회의 본질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골랐는데 우선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런 얘기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2000년 전 벌써 로마 시대에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교회의 정의를 알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 인사말 가운데 특히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성도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다들 교회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 이런 게 다 교회인데 이 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성도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성도가 어떤 거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가 이 말을 듣고 성도의 정의가 뭐냐는 질문 가운데 엄청 고민하면서 하다가 툭 던진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집사 밑에 성도? 집사 밑에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뭔 소리냐 집사 밑에 성도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거 아시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네 말하게 부르기 애매하니까 성도 네 말하고 붙여주는데 이 친구가 생각할 때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바로 초신자, 세신자가 성도니까 그분들이 레벨업 하시면 집사님 되시고 레벨업 하시면 건사님, 장로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집사 밑에 성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성도라는 말이 초신자, 세신자만 성도가 아니라 바로 집사님, 건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두사님 모두가 성도인데 바로 이 성도가 교회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개인이 바로 성도이자 교회라는 말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성경 말씀에서 또 각처에서 부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하고 바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개인개인이 성도이자 또한 개인개인 교회인데 개인개인만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진 모든 자들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의도치 않지만 어떤 전쟁이 나서 어떤 기상이변으로 어떤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어떨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들판에서 길가에서 강가에서 때로는 지하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게 교회이냐 교회가 아니냐 질문했을 때 그것도 교회일 수 있다 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정의가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면은 뭐지 하겠지만 이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아시죠 바로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또 어떤 구절인지 몰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말씀을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걸 많이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데려오라는 말씀들을 많이 이해하고 저도 배워왔는데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전도용으로 어떤 친구 초초는 잔치 때 쓰이는 말씀만이 아니라 또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전도 대상자들 아직 예수 믿지 못한 분들을 데려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시고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빨리 오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은 오라고 하셨지만 가만히 계신 곳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지체장애인 이방인 또는 어떤 시각장애인 또는 어떤 직업여성 등등등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도 이끄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한 것처럼 결국은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로 어떤 교회라는 공간으로만 데려오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찾아가는 교회도 교회일 수 있다는 걸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상당히 집에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있다 보니까 다들 하는 말이 좀 밖에 나가고 싶다 특히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말이 원래는 어떤 이번 3월 16일 정도에는 계약을 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한 주 더 미뤄져가지고 23일 할 수 있다는 말도 있고 또는 더 미뤄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애들이 하는 말이 학교 좀 가고 싶다고 사실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제일 싫어하잖아요 학교하는 목적이 공부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먹는 거에 따라서 학교를 정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인가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딸이 있는데 이번에 중3에서 고1로 올라간대요 그런데 두 학교를 원래 생각했대요 어디면 한 학교가 이제 어떤 청담고라는 학교라 한 학교가 그 옆에 있는 약간 불교재단의 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가 목사님 딸인데 그 어떤 청담고가 아니라 그 불교재단인 학교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급식이 맛있다고 점심 저녁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목사님 딸인 친구가 가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목적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목적보다 오히려 그 곳에서 먹는 거에 의해서 간식에 의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그런 마음 가운데 가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처럼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심을 통해서 안타깝게 그 이후에 부모님이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이별의 아픔을 겪음을 통해서 사랑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그것이 정말 소중했던 거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요즘에 특히 학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우리가 공간 이런 교회라는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요즘 펼쳐져서 다들 어떨 수 없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어떤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질과 정의를 알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옥하는 목사님 했던 말 중에 교회의 정의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농지에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어떤 공간에 모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아 우리가 교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시는 건데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예배에 대해서 소중해 여기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거면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다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던 말씀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그때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고 어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들 같은 존재가 사마리아 인이었는데 그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이럴 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들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게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 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보면 당연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다 단순히 거하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 함께 하신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전으로 거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성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들이 보면 요한복음은 상당히 성전을 강조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을 헐라 그렇다면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한번 짓겠다는 얘기 하신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그만큼 요한복음 가운데 성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핵심은 그 참된 성전은 바로 본인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 중에 그냥 일상적인 용어지만 좀 다르게 보는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복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물들적이고 뭔가 부자가 되는 의미가 강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그냥 부자되고 양소 늘어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은 토브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본문이 창색이에요 어디 처음? 바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핵심은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얻고 누리는 것에 의해서만 거기에 어떤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래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게 복이라는 의미인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복은 부자되는 것 땅 투기를 잘하는 것 뭔가 주식을 잘해 돈 버는 게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복이 보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성경을 강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게 이런 의미인지 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는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우리가 볼 때는 몸이 성한 거죠 내가 눈이 성하냐 입이 성하냐 또는 발이 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몸이 성한 거에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에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나눴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성해서 정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를 갈 수 있냐는 거죠 요즘 말로 따르면 성전에 스스로 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상, 비정상을 나눠주는 건데 그다 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앉은 병이 또는 세리 같은 분들 이방인들이 몸이 서하지만 때로는 비정상으로 인식됐던 거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 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성전에 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셨도 수많은 액션들 가운데 병든자들을 고쳤죠 특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어떤 기체장애인 같은 분들을 고친 건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참된 성전이신, 참된 교회이신 그분께서 온전한 상태, 진짜 온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다 보니까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건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들여라, 찬양 열심히 들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혼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수많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온전한 상태, 누가 볼 때는 내가 몸이 성해서 나는 몸이 온전한 때문에 정상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치 않은, 바로 아직 그분께 나아오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진짜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은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의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됐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 알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는 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 이웃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고 남몰래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들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쉽게 인사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조금이나마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요즘 잘 지내는지 그 친구가 요즘에 어떤 일이 없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교회로서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들을 찾아가고 함께 예배하는 게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교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음을 통해서 살기 원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구절 고린도 전설 입장에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른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교회로서 살기 원하신 그분의 마음 함께 응답할 수 있는 교학의 마음으로 우리의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곳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른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동생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온전히 그분의 마음을 전파하며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멋진 하면 사람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